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나온 흠정령 마제스티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모델전서 6장 5절 그 전에 400주년판에서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점점점이 빠졌네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결국은 두 단계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난다는 거고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건데요 사실 이걸 왜 질문을 하시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의 남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Gain is Godliness 사실 이제 굉장히 심플한 표현이거든요 Gain is Godliness 표준 킹잼 성경은 이득은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Godliness에 대한 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제스티 판에는 이 Godliness를 경건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성품 다양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Godliness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처음 등장하는 게 P-E-T입니다 이 P-E-T라는 단어는 독신함, 경건함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Belief in God and reverence for His character and laws 하나님을 경애하고 공경하고 또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이 그분 자체에 대한 경애가 있는 엄숙함과 경애함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는 용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길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웹스터가 생각하는 정의를 A religious life, a careful observance of the laws of God and performance of religious duties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실행하고 또 그 다음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놓고 예시가 웹스터 사전에 좋은 게 뭐예요? 예시가 성경으로 예시가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킹잼 성경에서 디보대전서 4장 7절을 Godliness is profitable unto all things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만 봐도 Godliness는 아주 심플하게 경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도 Godliness를 The quality of being godly 이거의 명사형이니까 Godly의 명사형이고요 어떤 성질이고요 Devout 독실한 Observance of the laws of God 하나님의 법들을 아주 독실하게 잘 지키는 것 또는 PET 독실함, 경건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PET는 우리 Oxford 영화사전에는 경건함, 독실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통적인 정의는 Godliness 자체가 독실한 경건한 이런 의미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Godliness를 경건으로 썼을 때 그 의미가 맞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경건하다 경건하다에서 경건이 나온 거거든요 어근인데 경건하다를 보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라고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엄숙하게 지키고 어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행동을 삼가고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경건을 쓸 때 느끼는 그 느낌이죠 그리고 Godly를 그대로 Oxford 영화사전을 봐도 경건한 이거를 부사로 쓸 때도 독실하게 경건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명사형이 경건입니다 어려운 사전적 단어가 아니고요 경건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돼요 왜 Godliness를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으려고 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어근이 오래전에 쓰였을 때 어근이 결합됐을 때 God에다가 이게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어근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닮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경건의 정의를 우리가 해설해 줄 때 이게 어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이 설교자라든지 교사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어근이 그랬으니까 단어의 뜻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결합된 단어니까 그렇다라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Godly를 여러 문맥에서 쓰다 보니까 다양하게 변했어요 보면은 경건한 질투 Godly jealousy 하나님께 속한 질투 Godly는 하나님께 속한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Godly edifying을 경건한 세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 지금 뜻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지금 아까는 하나님께 속한 pertaining to God이 됐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will of God이 됐고요 똑같은 Godly의 뜻인데 그 다음에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러면 character of God이 돼버렸죠 Godliness가 그 다음에 디모델 전서 2장 10절에 보면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을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 이렇게 해서 following God이 돼버렸어요 똑같은 Godly랑 Godliness의 단어가 pertain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 character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것 following God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해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이 아니라 해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질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시도는 뭐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다 번역에 반영을 해버리면 일관성이 없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뜻이 가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경건 Godliness 명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 해서 지금 문장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드의 전서 6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supposing that gain is godliness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쉬워요 gain, 이득 경건, godliness 이득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빗쓰러진 말다툼이 나오는 이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냐면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면 그게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나는 부자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이건 굉장히 이교도적 관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거나 불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카톨릭 성당을 다니는데 좀 부유해요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가족 모임을 하면 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 나 봐라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여기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못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개념이 엄청 강해요 아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거예요 순복음 교회 엄청 커졌죠 하나님 복 주셨다 이거예요 교회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병이 나왔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고 결국 이게 뒤바뀌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정제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은사주의자들의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들 신학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은사주의자들이 필리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제가 통역을 부탁을 받아서 그 장로교회에서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막 공꽃에서 얘기하는데 복음이라고 전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모아서 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앰프랑 이렇게 스피커를 가져와서 약간 뽕짝 같은 음악을 틀으면서 템블러 치고 엄청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엄청 신나게 놀더니 그때부터 돈을 이렇게 막 뿌리세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돈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보고 이제 통역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이면 10분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결국 감축하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인데요 은사주의에 깊이 뿌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그게 경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잘 독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뚤어진 말다툼이 나오고 그런 자들로부터는 빠져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결여져 있고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거냐면요 결과만 좋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게 카톨릭입니다 예수회예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이득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서약도 해요 자기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합리화가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합리화를 시켜줘요 그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뭐든지 하는 거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걸로부터 떠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제스티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어순이 바뀌었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떠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순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이 이스 같은 보호 형식의 문장은 이 어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저는 윤경원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윤경원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윤경원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어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이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눈에 잠깐 보이는 그런 순간의 이득이 아닌 우리는 영원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 맞고 경건이 이득이 맞습니다 그런 자들로부터는 떠나면 안 되고 함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뜻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돼버렸죠 그리고 은사주의나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부패한 여기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 성별을 명령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원래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돼 있었어요 400주년판에 그런데 이것을 왜 어순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은 바울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바울은 다른 건 다 똥처럼 여기고 정말 예수 그리소를 얻는 것을 최상으로 여겼거든요 바울로부터 떠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시고 다 떠나야 됩니다 아주 사실 위험한 교리예요 어떤 목회자님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제스틴은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순을 바꿨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영어 어순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정의가 달라져버리죠 바로 이 디모덴 전서 6장 문맥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니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여기서도 분명히 어순이 하나님을 따른 것은 큰 이득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따른 것은 이득이라고 했죠 지금 문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부정적이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순이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교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어순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정동수 목사님께 누군가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게 맞다라고 이게 맞다 하고 절대 바꿀 의사가 없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동수 목사님께서 목회자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 부분은 꼭 고치셔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